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파이퍼인 뭡니까 아 카루타를 시작해도 하겠습니다 아 오차스킬 아주 멋있습니다 아 아 스케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없애야될거 같은데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아 스필 눌렀다 바인드컷을 한번 보여드릴려고 했었는데 안되겠고 용서의 여지를 써주시오 흠 다음 페이스 반반 잡도록 하겠습니다 터너도 없네 어이구 아 이거 괜찮다 근데 쓰면 설수록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거리감을 좁혀주는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거리감을 좁혀줘가지고 점프점프해서 안가도 되니까 좋긴하네요 확실히 라인드컷은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어 거리감이 거리감이 줄어드니까 확실히 좋네 마지막 멋있게 죽었건데 아 스킬이 근데 하나밖에 없네 사앗 사앗 아 사앗 아 이것으로 바이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